오, 왔다, 왔다, 왔다. 형, 혹시 손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?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감사합니다. 작품 이후에 오랜만에 뱉는 것 같아요. 오신 후에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아, 그냥 재밌게 구경하다 가려고요. 오늘 촬영할게요. 오늘 패션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? 제가 그냥 춤추는 대로 음봤어요. 자, 청취에 손 한 번 넣으세요. 한번 들어가 주세요. 다시 한 번 더 보고 계세요. 다시 한 번 더. 다시 한 번 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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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알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 보자.